하우슈 자 오늘은 잔만 루피 타이콘 잔만 루피들을 슈퍼 노예우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저번에 이어서 100레벨도 찍어놨고 다른 루피들도 레벨을 꽤나 올려놨어요 100레벨을 근데 찍고 나니까 월드라고 해가지고 새로운 컨텐츠가 열렸더라고 요거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기 전에 업적을 보시면은 다이아를 얻을 수 있는데 광고를 봐야 다이아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업적은 그냥 주지 않나? 그전에 운세채권 해볼까? 루피띠! 좋은거 나와주세요 좋은거 나와주세요 얍! 어? 정원의 루피 새로운이 나왔다 광고 제거 패키지 바로 구매합시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 구독형이라가지고 그래서 꼭 취소를 해줘야 돼 이게 나이스 근데 여러분들 사실 제가 어제 24시간 동안 돌려놨는데 거의 몇 억 벌어놨었거든요 그게 오류 떠가지고 초기화가 돼버렸어 원래 현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디갔어? 업적 다이아 내놔! 2,900개! 나이스! 그러면 월드에서 보시게 되면은 45초 안에 1,500만 달러? 돈이 없는데 한번만 해보자 일단 돈 벌어! 업그레이드를 좀 해놓은 상태로 될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빠르게! 아 야 이거 안 된다 안 된다 어림도 없네 아 아 참가 보상 1,400 햇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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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현질을 어? 34억! 이거 잠깐만 뭐야 곱하기 3배는 뭔데? 여기서 3배를 더 먹을 수 있다는 거야? 다 채워서 한번 해보자 루피 녀석들 일해라 지금 쉴 시간이 어딨어 너희들은 노예다 나를 위해 일하란 말이야 4초! 3초! 2초! 제발! 차지한 지점에서 새롭게 시작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보세요 어? 뭐야? 처음부터 다 시작이야? 환생 개념인가요? 아 원래로 돌아갈래! 아우 좀 많이 어지러운데요? 이건 아니잖아 진짜로 와 레벨도 다 초기화됐어 야 이런 아주 골 때리는 게임이 다 있군요 레벨어벨을 하면 손해를 보는 게임이라니요 100레벨까지 무난하게 찍었는데? 야 이거 지점을 깨면 안 되는 거네 그러면 잠깐만 레벨 할 수 있는 애들 다 해봐 월드 이동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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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억 됐어 근데 아까보다 왜 더 줄었냐 템포 올려 자 머니피버 돈 좀 많이 빡빡빡빡 벌자 이제 모두 다 2배 템포 계속 올려 자 이 와중에 루피 한 번 이제 뽑아봅시다 자 재물 한 번 바쳐보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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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로서 훌륭했다 레전드 루피 한 번만 주세요 하나 둘 셋 얍 레전드 초인 초인 좋은 거 맞아? 파워가속 43배 파워 10배 이런 애가 최대인데 지금 아 장행이 뽑혔구나 아이언 루피 사신루피 마법 요정 루피 이건 조금 참기 어려운데? 돈이 얼마나 쌓였나? 아 드디어 다시 나왔다 다시 왔다 35억 조금만 더 채운 다음에 한 번에 받읍시다 초인 아이언 루피 이런 애들 한 번만 노려보자 5% 확률 제발 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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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떴어 62배 73배 나 교체해야겠지? 근데 왜 이거는 파워가속이 왜 줄어져 있어? 최대로 찍었을 때가 63배라는 얘긴가? 아이고 파워가속 3배짜리 어이도 없다 바로 핫도그 루피 야 기본 파워가 48,000인데? 파워가속 10배다 굉장히 잘 쓰던 애였는데 기본 파워가 3,000밖에 안 돼 엄청나잖아 돈이 마구 벌립니다 아 뭐야 37억이 최대인가 보네? 드디어 받습니다 37억 난 이제 대부자야 와 돈 보세요 37억 찍어있는 거 보이십니까? 슈퍼 라이베로 팩 가능 아니야 싹 다 올려 싹 다 올려 싹 다 올려 돈 다 어디감? 다 올려 다 올려 다 올려 정신 나갔다 시간당면 얼마 버는 거야 이거 오케이 아직도 6억이나 남았어 라디오 드라이어 토스터 믹서기 세탁기 냉장고 삽니다 아 아직 다이아 1,100개 남았으니까 한 번만 더 뽑아보자 아 초인 한번 뽑아도 제발 제발 초인 고정 5% 확률 5%만 할만해 제발 전설 초인 한번 뜨려 빠밤 나이쓰 파워가속 277백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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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정신 나갔다 이거 아임 아연루피 아연루피의 등장 가슴에서 빔 한번 날려두면 순식간에 냉장고가 되어버린 매직 파워가서 86배 정신 나갔다 진짜로 야 이 맛에 뽑는구나 이게 아 그리고 이거 초기화 할 때마다 업적도 다시 초기화되는 거야? 아 이거 업적 보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환생을 하는 건가 보네 자 그럼 오늘 마지막으로 맥아마트 제2지점 최팀장을 한번 박살내봅시다 싸우세요 6억을 땡겨야 됩니다 마구 올려 템포 자 아이언 루피가 뒤에서 샥 찢어주고 찢어주고 뭐야 순식간에 2억이 20억? 나 잘못 잠깐만 뭐야 아니 아이언 루피의 위력이야 이게 진짜로? 지금 보람이 있어 200억을 버려버렸어요 3,500% 승리보상 230억 줬는데요? 230억 매전드긴 하네 이거 230억 아이언 루피 최종 승리 위잉 피우 피우